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남축 성원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. 역사적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. 의미가 있는 것 같고. 우리 쪽 민경 처서 파괴 종룡에 대해서 여의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기축 헌병 처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. 알겠습니다. 대통령을 열어야 합니다. 지금 이 역사적인 첫걸음을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. 내시는데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있던 자리가 이 밑에. 저 옆에 그 이. 저 옆에 그 이. 제. 감사합니다.